네, 이쪽에 뒤에 매트 있어요. 매트 갖고 오셔서 아래에 깔으시고 가로, 세로를 깔아주세요 이거 잡으시고 자, 자리에 앉으세요 손을 활짝 펼치셔서 이 공으로 엄지손가락 끝에서부터 손을 펼쳐서 바닥에 두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손톱 위까지 마사지해주세요 꾹 눌러서 손톱까지 꼭 가세요 왔다 갔다 세 번 정도 움직이세요 이거 푸는 거는 우리가 해먹을 잡을 때 손가락을 사용해서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손이 많이 피로도도 쌓이고요 그리고 하고 나면 좀 붓기도 하고 그리고 잘 풀려있지 않으면 잡을 때도 끝까지 새끼손가락까지 다 써서 잡으셔야 되는데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막 그 나무 공 같은 게 아니고 이거를 뭉쳐서 잡는 거랑 좀 그림이 다르겠네요 그렇죠, 네 그래서 손톱 끝까지 다 왔다 갔다 세 번 정도씩 마사지 해주세요 이제 손등도 풀어주시고 손등에 보면 여기 뼈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는 뼈 있죠 그 사이사이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이사이로 마사지해서 공을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손목을 눕혀서 손목도 왔다 갔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시작되는 곳 여기 부분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가셔서 팔꿈치로 연결되는 부분 손바닥으로 짚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조금 세게 문질러주세요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갈게요 엄지손가락 손톱 끝까지 쭉 눌러주세요 다시 검지 제가 이거 처음 봐가지고 이런 데까지는 제가 못어봐요 사진만 보고 처음 봤어요 이걸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셨어요? 네 남자분들 하시는 거 영상이 많이 올라오죠? 아니요 안 올라오나요? 거의 제가 인스타를 봐도 여자분들이 막 여러 시설이 이렇게 돼 있는 건 많이 봤고요 남자분들이 하시는 거 제가 여기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하면서 저기 원장님이 올라가시는 건지 그래서요? 아시는 거예요? 네 그때 보고 거의 뽑았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도 이제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건 번지 수업이거든요 저기 뒤에 보면 긴 고무, 검은색 고무 있죠 혹시 날아다니는 그건가요? 네 맞아요 저거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걸 하시는군요 네 그거는 제가 봤어요 그거는 남명성으로 이렇게 날아다니시고 네네 손등도 풀어주시고 손목도 문질러주세요 이거 해먹 타실 때 양말 신고 계시면 좀 더 많이 특히나 필라테스 양말은 밑에 뽁뽁이가 있어서 미끄러지는 거를 방지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건 오히려 반대예요? 네네 몰랐습니다 네 기구 같은 거 하실 때는 안 미끄러져야 되니까 네 양말을 신고 하시는데 해먹에서는 양말은 고수들만 거의 그래요 엄지손가락 위에서부터 손바닥 찍고 우리 팔꿈치까지 타고 올라오세요 내려놓으시고 올라오셔서 해먹 해먹 잡고 우리 여기 발바닥 아래에다 둘 거예요 공을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한번 감싸 잡으세요 바깥쪽으로 끄내요 팔을 앞으로 꺼내서 이렇게 손을 얼굴 쪽으로 갖고 오셔서 손바닥으로 잡아요 네 잡고 이제 발바닥에다 공을 두시고 네 두시고 왔다 갔다 움직이세요 발가락으로 공을 꽉 움켜잡았다가 펼쳐내시고 한 번 더 발가락으로 꽉 움켜잡고 이제 엄지 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다가 공 두시고 뒤꿈치를 바닥으로 꾹 눌러내세요 뒤꿈치 바닥으로 눌러내고 발가락으로 움켜잡는 느낌 가져보시고요 이제 발가락, 엄지 발가락 갈라지는 부분 있죠 발볼, 발볼 바로 아래쪽 네, 거기다 두시고 눌러서 서보세요 괜찮으세요? 네 다시 발 중앙 아치 부분에다 두실 거고 지그시 눌러서 서보세요 멈추시고 뒤꿈치 내려놓으시고 왔다 갔다 발바닥 전체 마사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줄 잡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가 본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봐도 남자분들 하실 때 그냥 악 소리 나시는 거 그게 다 올라와 있어요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딱 뭔가 제 기준에서 멈춰있는 공 같은 걸 잡는 거는 운동할 수 아니에요? 네 전혀 그 느낌이 없으니까 그 느낌이 아니에요 네, 흔들려요 흔들리고 지지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딱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손에 힘을 주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안 떨어지려고 손에다 많이 힘을 주게 되죠 네 발 바꿔서 가볼게요 발 바꿔서 엄지 발가락 검지 발가락 중간을 잡고 뒤꿈치 바닥 지그시 눌러내세요 풀어내셨다가 다시 발 볼 시작되는 곳 그 부분에다 두시고 살짝 올라선다는 느낌으로 내려오시고 다시 족궁에다 발 아치에다 두시고 지그시 눌러주세요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이제 뒤꿈치에다 둘게요 꾹 눌러주세요 풀어내시고 발바닥 전체 왔다 갔다 움직여 볼게요 옆에 치워주시고 간단하게 스트레칭 할게요 여기 우리 해머 위에 보시면 핀이 박혀져 있죠 천장에 보시면 그 핀하고 핀 사이 중간에 서세요 거기가 플럼 라인 중력선이에요 해먹이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곳을 잡고 가운데 잡고 옆으로 벌려 보세요 그리고 몸 가까이 서요 해먹을 내 몸에 붙여요 그리고 뒤꿈치 높이 들어 올리셨을 때 밑으로 꾹 내려 보세요 우리 여기 고관절 있죠 딱 그 고관절에 해먹이 걸려 있으시면 돼요 밑으로 쭉 끌어내리셨을 때 고관절 고관절 고관절에 딱 걸려 있으시면 돼요 그 정도면은 내가 뒤로 그 인버전으로 내려갔었을 때 머리가 많이 닿지 않을 위치거든요 됐으면 이제 왼 다리 들어서 무릎 뒤에 끼워주시고 플럼 라인으로 쓰세요 중력선에 맞춰 서세요 해먹이 곧바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곳 양손으로 무릎 옆에 있는 해먹 잡고 발 뒤꿈치 꽝 눌러보세요 뒤꿈치 눌러서 왔다 갔다 무릎 뒤쪽 오금을 한번 풀어주세요 밀어내시고 이제 무릎 접어서 뒤꿈치 바닥으로 꾹 눌러내시고 양손 얼굴 앞에 있는 해먹 잡아요 그대로 서 있는 발로 밀어서 앞으로 보내주세요 서 있는 발 뒤꿈치 바닥으로 내리셔서 종아리 뒤쪽 비복근 아킬레스 건도 한번 풀어주시고 마시면서 돌아와요 다시 내쉬면서 앞으로 가셨다가 이제 서 있는 발 뒤꿈치 들어서 조금 더 멀리 오른쪽 허벅지 앞쪽을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그대로 뒤쪽으로 가시고 오셨다가 내려놓으시고 발목으로 보내줄게요 등 펴주시고 엉덩이가 다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려고 해요 얘를 내려서 양쪽 좌골이 같은 선에 있을 수 있게 맞춰주세요 어깨 힘 풀고 발바닥 뒤꿈치를 멀리 밀어서 발등을 몸통 쪽으로 살짝 당겨오는 느낌 그 상태에서 앞으로 그대로 보내주세요 중심 잡고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있지 않게 골반을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그렇죠 마시면서 뒤로 오셨다가 내쉬면서 한 번 더 앞으로 멀리 가요 오른발 뒤꿈치 들어서 조금 더 멀리 복부 힘 아랫배에 힘 채우지 않으시면 막 흔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내 몸을 뒤쪽으로 가지고 오시고 뒤꿈치 내려놓고 왼손으로 왼손으로 두 개 해먹 말아잡고 다리를 왼쪽으로 벌리면서 오른쪽으로 뛰어오세요 정면 정면 보시고 다시 왼다리 옆으로 길게 밀어요 왼손 발 위에 있는 해먹 잡으시고 오른손 어깨 스펙 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길게 가셔서 손에 잡히는 해먹 안으로 모으거나 잡으세요 그리고 왼손 멀리 밀어내시고 오른손 당겨오세요 가슴하고 시선 정면 방향으로 맞춰내시고 옆구리 길게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손 풀고 올라오셨다가 다리 무릎을 이렇게 방향을 돌려요 허벅지를 방향을 돌려서 무릎을 바닥으로 내리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해먹을 앞으로 꺼내서 손을 앞쪽으로 꺼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잡아요 네 두 손 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잡고 퐁 뛰어오세요 몸이 앞으로 오세요 무릎은 아래쪽으로 향하고 네 그렇죠 머리 위에 있는 해먹을 리버스 그립으로 잡고 팔꿈치 얼굴 앞으로 갖고 오세요 그리고 무릎을 붙여볼까요 내 등하고 머리를 살짝 뒤에 해먹이다 기대해보세요 그리고 허벅지를 무릎을 바닥으로 쭉 끌어내려요 그 상태에서 뒤로 살짝 기대해보세요 몸을 기울인다는 느낌 마시면서 오셨다가 내쉬면서 이제 오른쪽 고관절을 접으면서 왼 다리가 뒤로 가요 오른쪽 고관절이 접히는 만큼 오른쪽 고관절 여기 그렇죠 무릎을 앞으로 보내지 말고요 엉덩이가 뒤로 가면서 고관절 접어요 가슴 펴서 팔 길게 쭉 뻗어내시고 왼쪽 허벅지를 늘려내세요 복부 당겨오시고 척추 길게 늘려요 그렇죠 하나 둘 숨 쉬고 있죠 셋 넷 다섯 천천히 오른발 발바닥 꾹 눌러서 올라오시고 손 풀어서 머리 위로 만세 내쉬면서 앞으로 길게 손 바닥 짚으러 가세요 발 옆에 있는 바닥 짚어보실 거고요 뒤에 있는 왼 다리 길게 쭉 뻗어보세요 괜찮으세요? 네 이제 앞에 있는 다리도 뻗어보세요 숨 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에 있는 무릎 접어서 엉덩이 살짝 내려서 가지고 오시고 이제 그대로 앞에 있는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 볼 거예요 네 좋아요 발 끝 왼발 발끝 포인 포인 하시고 이제 오른 어깨 아래 손목이 있을 거고요 무릎 고관절 아래 무릎이 있을 거예요 무릎이 조금만 더 뒤로 네 복부 당겨 오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왼발 끝 포인 하셔서 다리 길게 쭉 뻗으세요 복부 당겨 오시고 하나 아랫배 힘 풀지 말고요 어깨 귀 멀어지세요 턱은 당겨서 정수리를 멀리 보내요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 찍고 이제 양손 사이로 다시 무릎 가지고 오실 거예요 발 가지고 올게요 하나 둘 셋 넷 양손으로 무릎 터치 가슴 들어와 엉덩이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유지하시고 호흡하세요 하나 둘 둘 셋 오른발바닥 꾹 눌러서 올라오세요 다리 앞으로 갖고 오시고 해망 높은 곳 잡고 들썩 움직여서 뒤로 와요 플럼라인 떨어지는 곳으로 오시고요 천천히 엉덩이 밑으로 꾹 눌러 내시면서 오른 다리 들어서 해망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손 제일 높은 데 잡고 네 미끄러지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 엉덩이를 밑으로 툭 떨어뜨려서 척추를 길게 늘려요 둘 셋 이제 왼발을 빼서 바닥으로 내릴게요 네 다시 별거 아니죠 네 자 무릎 뒤에다 걸고요 양손 무릎 위에 있는 해막 잡고 발 뒤꿈치 바닥으로 꾹 누르세요 다리 폈다가 오므리고 다시 폈다가 오므리고 뒤꿈치를 멀리 밀어내시면서 종아리 근육 한번 늘려주시고 다시 후 마시고 됐어요 이제 얼굴 앞에 있는 해막 잡고 서있는 왼발 바닥 꾹 누르면서 앞으로 보내주세요 마시면서 오셨다가 내쉬면서 둘 마시고 내쉬면서 셋 가셨다가 뒤꿈치 들고 조금 더 멀리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대로 해먹이 걸려있는 다리 꾹 누르면서 갖고 오세요 내려놓으시고 발목으로 보낼게요 등 펴주시고 발 뒤꿈치 멀리 보내서 발등 몸통 쪽으로 어깨이 멀어지실 거고 내쉬는 숨에 앞으로 멀리 보내주세요 골반 정렬 맞추시고요 뒤꿈치는 일단 지금은 바닥 마시면서 제자리 오셨다가 내쉬면서 둘 가세요 앞으로 멀리 됐으면 이제 뒤꿈치 들어서 조금 더 멀리 중심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몸통 위로 길게 끌어올리시면서 뒤로 오셨다가 발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으로 발 위에 있는 해먹 잡고 두 개 해먹 말아잡고 왼쪽으로 뛰어오세요 골반 정렬 맞추시고 오른 발바닥을 멀리 밀어요 내 어깨랑 해먹이 같은 선에 있을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 발 위에 있는 해먹 말아잡으실 거고 왼팔 어깨 수평 내쉬면서 그대로 옆으로 기울이셔서 닿는 곳에 해먹을 찾아서 잡으세요 손바닥이 거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렇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손은 멀리 밀고 왼팔은 당겨와요 시선 정면 어깨 가슴도 정면 오른발바닥 멀리 엉덩이 엉덩이 뒤로 빠져있지 않게 앞쪽으로 갖고 오시고 등 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그대로 무릎 돌려서 허벅지를 고관절을 돌려서 바닥으로 내려요 그렇죠 리버스 그립으로 잡아요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그렇죠 그래서 엄지손가락 사이에다 쑥 끼우시고 다시 쑥 끼우시고 당기면서 보세요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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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앞으로 해먹 앞으로 해먹 앞으로 자 리버스 그립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잡으실 거고 팔꿈치 얼굴 앞으로 모아주시고 두무릎 같이 붙여보세요 어깨랑 뒷머리를 해먹에 살짝 붙여 내쉬면서 뒤로 조금만 기대 보세요 허벅지 앞쪽 늘려지는 거 느껴보시고 마시면서 다시 제자리 이제 내쉬면서 왼쪽 고관절을 뒤로 접으면서 오른다리가 뒤로 가요 무릎 앞으로 나오지 않게 왼쪽 무릎 아래 발목이 있을 수 있게 맞춰주시고 팔꿈치 얼굴 앞으로 갖고 오시고 팔 길게 쭉 뻗으세요 골반 균형 맞추시고 갈비뼈 닫고 호흡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서 있는 발바닥 바닥 꾹 누르면서 올라오세요 손 풀어서 머리 이름 한 세 앞으로 길게 보내주시면서 바닥 짚을게요 발 옆에 바닥 짚고 오른다리 뒤로 길게 쭉 뻗어요 이제 왼다리 뻗어요 손 한 걸음 뒤로 가셔도 돼요 호흡하세요 호흡하세요 둘 셋 아랫배 쏙 집어넣으세요 네 가슴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다섯 그대로 왼쪽 무릎 접어서 바닥으로 내릴게요 어깨 아래 손목 있고요 고관절 아래 무릎 있어요 거울로 봤을 때 내 왼쪽 허벅지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있지 않게 앞으로 보세요 앞에 있는 허벅지 봤을 때 이렇게 빠져있지 않게 일직선 세워요 그렇죠? 그리고 오른다리 다 뒤로 길게 쭉 뻗어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뒤로 길게 밀어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다시 중심 찾아서 오시고 왼쪽 발가락 세울게요 양손 사이로 발 가지고 와요 하나 둘 셋 됐어요 양손 무릎 위에 잡고 엉덩이 살짝 내리시면서 오른쪽 허벅지를 더 늘려주시고 무릎 아래 발목 있어요 중심 잡고 척추 위로 길어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바닥 꾹 누르면서 올라와요 다리 앞쪽으로 갖고 오시고 해먹 잡고 둘 둘 둘 뒤로 오세요 잘하셨어요 발 내려놓으시고 우와 해먹길이 조금 조절을 해드릴게요 지금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아휴 지금 몸풀기에요 아휴 지금 인버전으로 내려가기 전에 몸의 순환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 허벅지 좀 풀고 갈게요 해먹을 잡고 넓게 잡고 왼다리 들어서 허벅지 중간에 해먹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넓게 펼쳐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너무 해먹이 뭉쳐있으면 더 많이 아프거든요 넓게 펼치시고 오른손 제일 높은 곳 잡아요